왓섭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는 이 노래를 할 때가 항상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노래한테 손이 이렇게 저야만 너무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노래가 아니라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완성시켜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 따라 불러줄거죠? 여기 따라 불러줄거죠 여기 따라 불렛을 마실거죠 그리고 홈섭이라는 노래에 전해 Runner 네, 예, 예 미 dB! 모츠고 demander 모츠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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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